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 월! 오늘도 경험시절한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! 하이로! 오늘의 컨텐츠! 자 오늘의 컨텐츠 호대브로! 오 호대브로 호불호 브로! 마이 브로! 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없고요 뭐가 없어요? 게임 없어요 아까 두 분한테 저희가 사다 갔죠? 몰카를 한다고 앉아봐요 앉아봐요 여기 앉아보요 앉아보요 왜요? 오늘 먹방 이따 찍잖아요 네 오늘 정재열 씨 몰카 할 거예요 하지 응 하지 오늘 뭘 할 거냐면 정재열 씨가 좋아하는 음식과 정재열 씨가 싫어하는 음식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기둥 씨가 정재열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정재열 씨는 싫어하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을 좀 말해줘요 호모 안 먹고 쥐두부도 호모가 싫다네 야채 응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힘드게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 웃음 PD가 하는 요리였는데 웃음 PD 요리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때 진짜 라면 먹는 놈으로 라면 못 끓이게 하고 자기가 끓인다고 와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와 야 니도 똑같은 거지 니 말을 안 하냐? 오졌다 야 나였으면 말했다 난 싫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진짜로 진짜 나? 정정당당해 하자고 그랬어 나는 신나가지고 당화로도 막 무슨 자 그래서 저희 자유의 목적은 오기동 정재열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음식을 서치하는 거였어요 응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그걸 두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있는 거구나 웃음 PD 요리는 뭐야? 웃음 PD 요리 아 내가 말했지 아 니가 맨날 평소에 욕하잖아 웃음 PD 요리 개물뜬 어 개극혐 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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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든요 홍어랑 동급 아 와 근데 웃음 PD 요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웃음 PD 요리 가해 이렇게 있네 아 둘러 쌓이고 있네 가운데로 최대한 맞춰야겠네 아 되게 홈짜리네 그래서 아래 화살이 보이죠 네 이 화살로 자 한 라운드당 두 개씩 응시해보시면 됩니다 오 이거 재밌네 근데 왜 두 개예요? 어 조합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실을 싫어하는 포바토와 라면이 걸리잖아요 포바토 라면이 있어요 이거 보면 빨간 별이 있잖아요 빨간 별이 찬스입니다 오케이 약해가지고 고르지 못한다 그럼 상대방한테 딱밤을 맞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못 맞추면 딱밤이에요? 그럼 첫 번째 라운드부터 하면 돼요? 네 가입해봅시다 갈라데 갈라데 1번 서수 1번 서수 와 ㅈ다 할 뻔 했다 와 공어 할 뻔 했어 공어 할 뻔 했어 너 이미 너 이미 ㅈ다 했어 저게 좀 나아플까 뭐예요? 축하드립니다 무슨 비디오리 아 이 ㅅ불 아 이 ㅅ불 아 저 근데 이거 잘 싸요 라면으로 가겠습니다 라면 오케이 하나 둘 셋 짝파게티 어우 짝파게티 짜파게티 제가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? 오케이, 짜파게티 두개 준비해 주세요 짬뽕이 두르다가 혼멀올러 갔나? 이 사람들 치킨 옆에 오면 어쩌면 약간 햄버거 있고 저는 예능의 신답게 치킨 한번 도전해 보니 나도 오늘 좀 해봐야죠 웃음피디오리랑 돈까스 웃음피디오리랑 돈까스 짜파게티 어디셨고요? 짜파게티에는 꿀잼 각각 한번 가자 삼겹살이죠 오케이 짜파게티 플러스 삼겹살 짜파게티 플러스 삼겹살 삼겹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 음식부터 돈까스 돈까스고요 웃음피디오리입니다 뭐예요? 단호박 오리 훈제 치즈 요리 오 뭐야 좋은 거네? 요리 잘한다니까요 자기 요리 잘한다고 어필하려고 일부러 요리 잘한다니까 못한다 오예 우와 야 맛있겠다 삼겹살 준비해드릴게요 우와 뭐야 우리 둘 다 잘 걸렸다 그러게 와 까빡이 끓이고 있나요? 까빡이 준비되는 대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같이 합쳐서 같이 소스에 찍어가지고 어때요? 웃음피디가 회심의 역작이 어때요? 요리 잘하네 잘한다니까요 음 근데 왜 맨날 욕했어요 그렇게 촬영 끝나면 그러니까 저인간 요리 못한다고 잘라버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같은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상종도 못할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음음음음 음 제가 오해를 좀 했었데요 미안합니다 어 너무 맛있는데? 우와 어때요? 야 비주얼도 괜찮아요 요리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통과야? 응 써도 되겠어? 응 안 잘라 자 말하는 사이에 오케이 와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체크 짜파구리 아니야 와 난 저거 못지않은데 이게 당근 끓여가지고 와 지금 끓였어 어때? 어때? 와 히트야? 진짜 맛있다 히트야? 응 삼겹살이 좀 짜잖아 응 근데 짜파게도 짜가지고 자극적인 끓이는 맛 전형적인 맛있는거 플러스 맛있는거 난 그 다음은 햄버거 먹어야지 난 피자 먹어야지 난 피자 먹어야지 좀 당황하신거 같은데 좀 당황하신거 같은데 추가할려고 긴급 당황하게 돼가지고 긴급 당황하셨쥬? 긴급 당황하셨쥬? 안 좋은거 하나씩 공모가 뒤개가 됐어 아이 아이 저기요 그럼 안되죠 지우세요 빨리 에잉 에잉 일단 지워두세요 공호랑 낫도를 왜 늘려요 그럴거면 상대에게 음식두개 하나 써보세요 자 삼겹살 갈게요 자 삼겹살 갈게요 뽑게요 오케이 으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아악 조합이 홍어치킨이 될 수 있어 정지엘씨 정지엘씨 오케이 생크림? 으응 으아아악 야 이거 되는대가 되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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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상대는 이제 가져오기 또 맞추면 가져올 수 있어요 네ançais 스물밍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로땐 라또 락 mondo 라또 享受 한 번 더 안되면 뭐 받들175 뭐 받들175 눌림이 없어요 상대가 음식 아 deve 아 으으으으으으으ㅏ 아 아 낫도랑 체다치즈 걸리면 ㅈ대는데 와우 체다치즈 걸릴 거였지 체다치즈 체다치즈 자 앉아주세요 밥 두 개 추가해달라고요? 알겠습니다 밥 두 개 추가해 드릴게요 낫도사리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낫도랑 밥이랑 비벼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? 원래 낫도랑 밥이랑 비슷한데 아 너구리네 냄새가 음 탕수육이랑 짬뽕이랑 같이 먹은 느낌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너구리에서 마이브라스 이거 돌리는 거예요 감는 거예요 가볼 게 없는데 뭐가 보이세요? 먹어볼게요 사실 홍어는 아니니까 그거에 감사해야 이따가 호우가 안 걸려요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땡큐 아 아 근데 체다치즈를 그냥 밥에서 먹어도 역하겠다 크게 한입 크게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요? 근데 내가 생각해볼게 저거 봐 저거 봐 크게 먹잖아 크게 먹는 실수 음 음 맛있네 이게 비주얼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자 그만 합시다 네 먹을만큼 먹었어요 그만 그만 나이스 먹을 수 있는데 이 시국에서 맞지 않는 음식이다 그 말이지 내 말이야 이게 시국이 시국인데 낫도를 이거 아니지 자 다음 음식 갑시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정지 말까요? 먼저 가세요 아니 안 나갔잖아요 빨리 폴조 종 Valley 이거 잠깐 뭔가 이상해졌어요 이거 아 예 아 예 아 불쌍해서 못때리겠소 아 예 아 ضemet 잘 때리네 불쌍해서 공카이 그럼 잠시만요 제가 상대essen Ronaldo 그만 해라 가서роп Third 뵐게요 여러분 니가 홍어 먹는다 그러다 하나는 말한다 니 홍어 먹는다 수고 홍어 수고 근데 음식 다져 제 홍어 다져 제 홍어 아아아아아아악 아 나 안해 그럼 나도 안해 아니 저기가 지금 갑의 입장에 있을 게 아니고 나도 안해 나도 안해 잠시만요 저 정규 구경 한 번 할게요 뭐요? 그러면 다 지우고 홍어 아니면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은 알로에를 먹어 김민지까지 껴서 한 명은 한 명은 홍어를 먹어 한 명은 햄버거로 먹어 홍어 알로에 알로에 햄버거를 피자로 할래 피자로 해 피자 피 아 아 아 먹어 와 난 이거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오케이 강의별 많이 쓰였잖아요 오케이 재밌게 봐야 돼 1번 타자가 H 걸리면 거기서 빠지는 거잖아 1등이 순서를 정해져 오케이? 오케이 가위바위보 형님 형님 안 걸릴게요 어떻게 잘 쓰는지 오케이 형님 잠잘 좀 안 돼 오케이 잘 치자 어 자기가 안 걸리겠다고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홍어가 나온다 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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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런 냄새가 안날거에요 미친놈 아니야 야 사이코패스냐? 자 여기있습니다 바꾸시죠 저랑 야 오늘 향이 왜이렇게 쎄? 재혈씨의 알로메입니다 왜그러세요 저거부터 먹을게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끈적거려 가래칭같애 바꿀래? 아니 내가 먹을게 나 가래칭이 존나좋아가지고 되게 맛이 아무맛도 안나고 식감이 되게 끈적끈적거려요 엄청 가래같애요 진짜 가래 아 진짜 극혐다리 극혐다봐 아 걸렸으니까 먹을게요 하나 자 김민지랑 하나씩 먹을게요 아 자꾸 나한테 걸어 나 피자 걸려서 먹고있는데 지금 걸 로제 하나씩 먹을게요 왜 그래 나한테 됐다고 깔끔하게 김민지랑 하나씩 먹을게요 됐다고 됐다고 콧물같아 아 저한테 집중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빨리 안드시길래 힘을 좀 쏟아주세요 저한테 빨리 드세요 아니 20분 동안 안 드셔서 초장을 드릴게요 20분이요? 아 갈게요 아 이거 하나 가지고 남자가 아 남자가 아 남자가 아 먹을게요 됐죠? 아 상추 싫어요 아 상추 싫어요 뭐 상추담주요 상추담주요 아 아 저 먹을게요 아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어 아직도 안 먹었어? 아 아 진짜 먹으라니까 좀 아 예 이 정도면 시간 끌만큼 끌었다 끌만큼 그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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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네 아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많이 안 섞혔네 먹은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호불호 특집으로 한번 해봤어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봤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고 또 새롭고 더 맛있는 각자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워워